안녕하세요 카카오토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미국차 포드 링컨 12월 연말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링컨은 비교적 안정적인 프로모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수입차 연말 프로모션을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드 익스플로러 재고 현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 카톡으로 홈페이지하고 카톡이 마비될 정도로 벤지하고 BMW의 재고량을 문의하신 시청자 여러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7일자 재고량에 대해서 지금 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는 BMW와 벤지 재고 현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벤지하고 BMW 영상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0 포드 익스플로러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 5,990만원입니다 현재는 프로모션이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프로모션 없는 거는요 신차이기 때문에 하지만 카카오토에서 아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섭섭지 않게요 그리고 플러스 5종 세트인데 이 5종 세트도 상당한 가격이 나갑니다 그럼 자동차 부과 설명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자 2020 포드 익스플로러로 현재 출고가 가능한 차량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흰색은 아예 한 대도 없습니다 블랙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면 에본이라고 해서 내장 색깔이 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32대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샌드스톤이라고 브라운 계열입니다 내장이 요 3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칼라 보이고 한 대 한 대 그 다음에 보시면 에본이 5대 2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요거를 재고를 잘 보시고 바로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특소세가 오르지 않은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이 앞에 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놓으시면 로켓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 흰색 같은 경우는 완판이 됐는데 이 흰색은 계약을 특소세가 오른 가격으로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흰색이 아닌 다른 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선택을 하시면 특소세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차종으로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차종은 2019 포드 머스탱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450에서 650만원 플러스 5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 포드 먼데오 프로모션입니다 몼데오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차량 가격은 4,180만원입니다 구매 조건별 400에서 600만원 플러스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카카오토에서 고객 감사 이벤트로 카카오토 세일페스타 특별 리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초기 비용은 완전히 0원 제로입니다 초기에 사실 수입차를 구매하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런 부담과 월 나비금의 부담을 줄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수급용은 무보중 60개월입니다 차종 보겠습니다 간단히 볼게요 벤츠 2220D 까브리올레 94만 7천원 벤츠 C100 58만원 BMW 320GT 56만원 아테온 59만원 뿌조 55만원 뭐 이런 식이니까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차종이 완판이 되면 역시 이 프로그램도 종료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링컨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동차 부과 설명 없이 바로 할인이 얼마 해주는지 얼마를 깎아주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컨 에비에이터 드디어 출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고를 시작합니다 차량 가격을 보게 되면 3.0 리저브 같은 경우는 8,360만원 프레지던트는 9,340만원입니다 이 차종 역시 신차이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이 5종 세트만 해도 상당한 가격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MKG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0A는 완판됐고요 600A를 보게 되면 구매 조건별 650에서 7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MKG 가솔린 모델입니다 300A입니다 차량 가격은 5,740만원 구매 조건별 900에서 10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600A 극소량 남아있고요 300A 극소량 남아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링컨 컨티넨탈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 컨티넨탈 차종별 구매 조건별 1400에서 15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컨티넨탈 역시 극소량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신모델입니다 링컨의 노틸러스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틸러스는 현재 19마이는 완전히 완판됐습니다 19마이 650까지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마이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20마이 할인 신경 써서 많이 넣습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200에서 3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링컨 MKC 프로모션입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800에서 850만원 플러스 5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MKC 역시 극소량이 남아있습니다 내년 3월에 컨셔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풀체인지가 되고 포드에서는 쿠가가 풀체인지가 돼서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드 링컨 연말 12월 프로모션이었습니다 차량이 아주 극소량이 남았으니까 지금이 완전 구매 딱 시점입니다 제 영상을 보는 즉시 구매를 하셔야지만 차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토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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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